장에서 봉다 알배가 뭘 먹였는가 지저분해서 내가 다 시켜서 보냈어 마을에 관해 간다고 했지 아마 아 그래요 맛있는 것도 혼자 먹은 거야 자 내가 누구유 우리 마을에 분유회장 겸 이장안유 그러니까 설아 너는 두 가지로 다가 내 소속인교 그럼 니가 글자를 모르는 게 말이 되는교 사람들이 숭볼 거 아뇨 내가 마을 일로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되게 쉬우 안되게 쉬우 안되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요 알겠죠 야 자 그럼 지난번에 이 선생님이 한글에 자음에 대해서 알려졌을 거에요 다 기억하나 확인해 볼 거에요 기억이 나나 이게 뭐죠 기어 그렇지 이거는 리을 잘한다 이거는 디귿 정답 이 옆에는 뭘까 리본 위에 리을 천지 아니요 이거는 비읍요 비읍 맞네요 맞아 요거는 뭘까 시윤이요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요건 뭐죠 딩동댕 요건요 시윤 너무 잘하네 설아 요거 뭘까 우리 뭘걸 혼자만도 벅차고 힘든데 왜 어린 설아까지 내 인생에 얹혀서 힘들게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화도 났고 근데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작 설아를 돌보고 있던 건 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었네요 온 마을이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고맙지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뭘 해봐 내가 뭘요? 그러니까 문 셀프가 잘하는 걸로 그럼 그걸로 하면 되는 거지 고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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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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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하여 하여 아멘 아멘